스위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았다. 1. 개관 스위스의 공식 국명은 스위스 연방으로 26개 주로 구성되며 베르니 연방을 관할하는 수도 기능을 갖는다. 스위스는 각 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헌정구조상 중앙집중화된 수도를 공식적으로 두지 않는다. 스위스의 영토는 서유럽, 남유럽 그리고 중부유럽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북쪽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리텐슈타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위스의 국토 면적은 4만1285제곱킬로미터로 유럽에서도 작은 면적의 국가이다. 스위스는 독특하게도 영토 내에 독일과 이탈리아 영토인 월경지역이 위치한다. 스위스 국경지역에는 독일 영토인 비징겐과 이탈리아 영토인 캄피오네디탈리아가 있는 반면 스위스는 주변국에 월경지가 없다. 스위스는 중세시대부터 당시 유럽의 강대국인 오스트리아와 브루고뉴 왕조의 군사적 태양을 위해 연방을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스위스는 1291년 우리 슈비츠고리고 운터벌든 등 세계의 주간에 체결된 연방헌장으로 연방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스위스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오랜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국가 되었고 1838년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 체계를 갖추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기준 867만 5630명으로 고원 평야 지대에 위치한 취리히, 제네바 그리고 바젤 등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스위스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게르만과 로마 문명에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게르만과 라틴 인종으로 구성되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4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한다. 스위스는 독일계 주민이 다수를 점하지만 다민족 역시 연방의 구성원으로서 역사적 경험, 연방주의의 전통과 직접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 민족적, 언어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보기 드문 국가의 이다. 스위스는 고도의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다. 또한 인권기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적십자 단체가 출범한 국가로 오래전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과 함께 오랜 중립국 지위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스위스에는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연합산화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자리한다. 2. 자연 1. 지형 스위스는 국토를 지형에 따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쥐라산맥 지역, 중앙저지 지역, 알프스산맥 지역의 3지역으로 나뉜다. 쥐라산맥은 남쪽의 알프스산맥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으며 주로 중생대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습곡 산지이다. 스위스 역내의 쥐라산맥 중 최고점은 1679m로 비교적 낮은 해발고도이지만 이 산지는 유럽교통상의 일대 장해였다. 본래 쥐라산맥 지역은 농업과 임업이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겨울철에 노동력을 이용하여 시작된 시기공업이 지금은 스위스의 대표 산업이 되었다. 북쪽의 쥐라와 남쪽의 알프스의 두 산지에 낀 중앙저지는 습곡장용을 그다지 받지 않은 곳이며 주로 제3기층으로 된 해발고도 300에서 800m의 완만한 구릉성 지역이다. 빙하 퇴적물에 막혀서 형성된 레만, 뇌셔텔, 취리히 등의 대도시가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 중앙저지의 남쪽은 스위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프스산맥 지역이다. 화강암, 편마암 등의 결정질 암석으로 된 알프스산맥은 스위스 독일 국경의 보덴으로부터 그라우빈덴주의 쇼플루이겐 고개를 지나 이탈리아의 코모호에 이르는 구조선에 의해 동서로 양분되며 동알프스에 비하여 서알프스의 해발고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산세도 험하다. 알프스는 론강 및 라인강 상류의 동사방향으로 된 계곡에 의하여 당뒤미디, 융프라우, 핀스타르호른 등을 포함한 북알프스와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몽블랑, 마타호른, 몬테로사선 등을 포함한 남알프스로 양분된다. 알프스는 유럽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며 여기서 발환한 라인강은 북해로, 론강은 지중해로, 인강은 도나우강에 유입하여 각각 흑해로 흘러든다. 스위스 국내에서는 라인강 수계의 유형면적이 국토의 68%를 차지하며 론강 수계의 18%가 그 뒤를 잇는다. 이 알프스 산맥 지역에는 생고타르, 그랑생베르나루, 슈플루이겐 등 독일 및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고개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생플롱, 리켄, 생고타르 등의 고개에는 터널이 뚫려있고 철도가 지난다. 2. 기후 스위스의 기후는 국토가 좁은 데 비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동서로 뻗은 알프스 산맥 남쪽의 티치노우주는 비교적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으나 북쪽은 기온차가 적은 온난다우의 서한해양성 기후와 기온차가 큰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덕스러운 중간형 기후이다. 이처럼 세계의 기후형을 가진 스위스에서는 날씨 변화가 몹시 심하다. 스위스 북쪽의 저기압이 발생하여 알프스 양쪽의 극단의 기압차가 생기면 퀸현상이 일어난다. 퀸현상이 일어나면 알프스 북쪽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봄이나 여름이면 눈이 급속히 녹아버린다. 또 중앙지대에서는 퀸이 심한 날이면 두통과 그 밖의 생리적 현조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강수량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많으며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비율은 약 2대 1이다. 연간 강수량은 산지일수록 많은데 가령 융프라우의 정상에서는 4,000mm 이상 생고타르고개에서는 약 2,000mm이지만 도시가 많은 중앙저지에서는 1,000mm 안팎이다. 기온은 알프스의 북쪽과 남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알프스 북쪽의 중앙저지에 있는 도시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인 곳이 많으며 7월 평균 기온도 20도씨를 넘는 곳이 없다. 이에 비하여 남쪽의 루가노나 루카르노에서는 1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이 각각 2도씨 및 22도씨 안팎이다. 식생분포는 해발고도와 함께 변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다. 즉 스위스의 식생은 기후와 마찬가지로 가지각색이며 알프스 남부의 티치노우주에서 알프스를 넘어 중앙저지에 이르기까지의 식생 변화는 지중해 연안에서 북유럽에 이르기까지의 식물 경관의 변화를 축소해놓은 느낌을 준다. 화렵수림대의 한계는 해발고도 약 1,000m로 한때는 떡갈나무가 많았으나 현재는 너도밤나무가 우세하며 그 밖의 느름나무, 단풍나무 등도 볼 수 있다. 침엽수림대의 한계는 약 2,200m로 전나무와 소나무가 주체이며 삼림한계의 위쪽은 눈잔나무지대, 또 그 위쪽은 여름에 눈이 없을 때 초지를 이룬다. 또 알프스의 남쪽 가장자리 지대에서는 낙엽성 밤나무와 호랑가시나무 등의 경엽수를 볼 수 있다. 3. 주민 스위스에는 4개의 언어집단, 즉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가 있다. 로망슈어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가 혼합된 것으로 그라우빈덴주의의 딴 골짜기에서 로마시대부터 사용돼 왔으며 인구의 1% 정도가 이 언어를 쓴다. 이들 언어는 모두 공용어로 인정되어 있다. 스위스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저마다 인접한 대민족과 결부하려는 분리운동이 전혀 없다. 독일어는 중앙부와 북부를 주체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약 64%가 사용한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와 가까운 서부지방에서 인구의 약 20%가 사용하고, 이탈리아어는 남동부의 티치노우주, 그라우빈덴주에서 인구의 약 8%가 사용하고 있다. 독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화체의 스위스 독일어는 독일에서 사용되는 독일어와는 다르며 지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단 문장으로 된 독일어는 스위스 전역 및 독일, 오스트리아가 모두 같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은 각 언어의 모국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인종적, 민족적으로 스위스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체를 이루는 것은 켈트인의 한파인 헬베티아인이며, 이들은 볼레라인강, 마인강 유역에서 살다가 BC 400년경 침입하여 중부에 정착하였다. BC 57년 이들은 제2, 카이사르에게 정복되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455년에는 북부, 동부의 게르만의 한 종족인 알라마니니, 민족이동에 따라 침입해오고, 서부에는 로마화한 브루군트인이 침입, 정착함으로써 로마의 지배는 끝났다. 5에서 6세기에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동프랑크 왕국령이 되자, 많은 독립 영토로 세분화되었다. 원시 세주를 중심으로 스위스 연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등이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4. 역사 1. 고대 스위스 땅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알프스의 빙하시대에 있는 동굴과 바위에는 그들의 자취가 남아있다. 5. 신석기 시대에는 취리호, 뇌샤텔로 등의 주변에 정착한 호상생활인이 있었으며, 그 항상 가업 유적이 1853년부터 발견되었다. 5. 이들 취락은 그 후 정동기 시대, 철기 시대까지 계속되며, 후기 철기 시대의 라텐기는 뇌샤텔 후반의 지명에서 유리한 이름이다. 5. BC 5세기경 켈테인이 정착하였는데, 가장 강력한 헬베티족은 스위스 서부를 차지하고, 라인강 북쪽의 케르마닌과 대립하였다. 이 부족명에서 스위스의 옛 이름 헬베티아가 생긴 것이다. 헬베티족은 BC 107년 로마의 집정관 카시우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BC 59년의 론강을 따라 칼리아의 평원에 나가려 했으나, 카이사르의 군대를 만나 패배 안 했다. 그 다음부터 급속히 로마화되었으며, 4세기에는 그리스도교가 전해졌다. 5세기의 민족 대이동 때에는 서부의 브루군트족, 동부의 알라만족이 정착하였으며, 브루군트족은 라틴화되고, 알라만족은 케르만색이 강하여 언어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2. 중세 게르만인 중에서 프랑크족이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으며, 5세기 말에는 스위스를 병합하였다. 그러나 게르만 법에 의한 세습재산 분할제 때문에 국토의 분열과 항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도 분할되었다. 특히 우리 지방은 중유럽과 이탈리아를 잇는 가도에 해당되며 경제적,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남북에서 모두 이를 노렸다.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으며, 우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역은 황제지칼지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후의 세력이 크고 황제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스위스 지역도 독자성을 지키고 자주 정신이 강해졌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는 체린가가 지배하였으나, 그 후 합스부로크가가 동스위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얻어 차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대공위 시대에는 자체의 자유를 얻었으나, 합스부로크가의 루도프 일세가 황제가 되자 이 자치도 위태로워졌다. 3. 독립 1291년 신성로마 제국의 루도프 일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위스 지역의 우리 슈비치의 공동자치체의 수장은 합스부로크가의 지배하에 들어간 운터벌된 지방의 수장과 만나 8월 1일 상호 지지를 약속하는 영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원시 세주 연합을 스위스의 기원으로 여겨 8월 1일을 국경일로 하며, 국명은 슈비치에서 따왔다. 합스부로크가의 압지에 저항한 농민들의 활동은 후에 전설화되어 빌헬름텔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이를 주제로 한실러의 희국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로크가에 대한 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315년에는 아인지 델른의 수도원 보호를 구실로 침입해온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여 세주의 결속을 강화하고 특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제국 귀족의 기병대를 격파한 스위스 농민의 장창대는 그 명성을 떨쳤다. 1322년 루첼은 1351년 상업도시인 취리히, 1352년 글라루스, 추크, 1353년 베른이 포함되어 8주 동맹이 성립되었다. 그 후, 슈바벤과 라인 지방의 도시들과도 연합하여 합스부로크가에 대항한 동맹은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레오폴트 3세의 군대를 침파해서 알브레이트 3세의 군대를 니펠스에서 격파하고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474년부터는 부르고뉴의 샤를 호담공의 침입을 막은 스위스 민병은 프랑스 루이 11세의 용병이 되어 더욱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8주 동맹은 본래 국가를 형성할 의도가 없었고, 각주는 저마다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도시적 성격의 주와 농촌공동체적 주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 굳건한 조직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하여 부르고뉴에 대한 승리도 영예와 전리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1세가 황제가 되어 부국강병을 꾀하고 이탈리아 정책을 추진 스위스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각주는 단결하여 과세, 병역 및 제국법정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막시밀리안은 1499년에 스위스를 공격하여 슈바벤 전쟁이 시작되었다. 스위스는 9개월도 안 되어 각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파질화약의 결과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4. 종교개혁 1481년 졸로트른과 프리부르를 참가시키고, 1501년 바젤과 샤프하우젠을 동맹원으로 만든 스위스는 장크트갈렌의 수도원영에서 해방된 아펜철이 가입과 함께 13주 동맹이 되었다. 당시는 이탈리아 전쟁의 시대로 스위스는 루이 12세에 프랑스에 용병을 보냈으나, 나중에는 교황 윌리우스 2세 쪽에 접근하여, 1512년에는 프랑스군을 북이탈리아에서 몰아내어 현재의 이탈리아 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1세의 군대에 패배한 후부터는 프랑스가 용병 직목권을 쥐었다. 5.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자 추리회에서는 지빙글리가 보금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며, 용병제 배격, 우상폐지, 교회 재산 매각에 의한 구빈법 실시 등 급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움직임은 샤프하우젠, 파젤, 베른에도 미쳤으며, 신교의 8개주는 동맹하여 원시 세주를 비롯한 구교 여러주와 대립하였다. 1528년 베른 회의에서 각주의 신앙의 자유가 일단 인정되었으나, 두 차례의 카펠 전쟁 끝에 신교는 패배하고, 츠빙글리도 전사하였다. 이 무렵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던 서부의 제네바가 사보이가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스위스 연맹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프리부르 및 베른과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교 사상이 급속히 퍼졌기 때문에 프리부르와는 단절하였으며, 베른의 원좌에서 1536년의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제네바는 이리하여 신교 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파렐과 칼병의 힘으로 개혁이 추진되어 신정 정치의 도시가 되었다. 또한 베른은 보시방을 얻어 강대해졌다. 17세기에도 두 차례의 벨메르겐 전쟁 등 종교상의 분쟁이 있었으나, 파멸적인 종교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30년 전쟁 때에도 중립을 지켰다. 내부 불화가 있으면 용병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프랑스도 스위스의 중립을 원했다. 때문에 시계, 직물 등의 공업이 크게 일어났고, 포도주와 밀도 수출되었으며, 조세도 가벼워서 각주는 번영을 노렸다. 그리하여 1648년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신성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스위스 연맹의 독립을 열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5. 18세기 스위스 17에서 18세기에는 각 주마다 각종 정치 제도가 있고 법률도 달랐으며, 중앙의 의회는 공동관리지의 행정과 외교 문제를 다룰 뿐이었다. 평원의 신교 6개주는 산촌의 구교 7개주보다 수는 적었으나 공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우세했다. 신교와 구교는 각각 아르가와 루체른의 독립된 의회를 가졌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이다. 낭태 칭령의 폐지로 많은 신교도가 스위스에 유입하였으며, 계몽주의가 보급되어 볼테르 등의 비난처가 되었다. 또 루소, 제이, 네케르, 크라비에르 등의 사상가, 재정가도 18세기에 배출되어 프랑스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절대주의의 영향으로 과두 정치가 행해지는 주도 있었으며, 보수적, 폐쇄적인 특권 시민 계급도 성립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를 찾아 폭동을 일으키는 지방도 있었으나, 그 반면에는 스위스 병정이 해고되거나 학살당한 일 때문에 혁명의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프랑스 우스트리아 전쟁 중에는 중립을 지켰으나, 바젤의 개혁자 페터 오크스와 파리의 망명 스위스인 클럽의 조직자 라하르프 등이 집장관 정부의 출병을 요구했으며, 나폴레옹은 이를 이용하여 잭스, 보지방에 침입하고 밀라노 침입을 위한 길을 확보하였다. 프랑스 군은 다시 베르네 진주하여 13주 연맹을 굴복시켰으며, 아르가오에서 헬베티아 공화국의 성립이 선언되었다. 오크스는 프랑스식 공화국 헌법을 기초하였고, 제1회 입법회의도 열렸으나, 1803년까지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다. 나폴레옹은 1803년 파리에서 스위스와의 조정법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스위스의 헌장이 되었다. 이때, 새로이 6주를 더하여 19주가 되었으며, 슈비젤란트라는 정식 명칭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또 각 주의 경계선도 정해지고, 주한법의 우선도 인정되었으나, 프랑스와의 군사협정에서는 병원 파견의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조정법도 나폴레옹 이라이프 체해에서 폐전한 후에는 폐지되었고, 옛 정부가 부활하였으며, 대륙 봉쇄령의 영향으로 원료가 들어오지 않아, 실업 상태였던 동부의 직물업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1815년에 개최된 빈회의에서, 스위스는 영세중립을 인정받고, 새로이 발레, 뇌셔텔, 제네바를 포함하여 22개주가 되었으며, 연방협약이 스위스의 기본법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평등해지고, 귀족의 특권도 줄었으나, 연방의회의 힘은 아직 미약했다. 보수적인 빈체제에 대항하여 각국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스위스는 정치 망명자의 비난처가 되었지만, 스위스 내부에도 보수와 자유 간이 투쟁이 일어났다. 한편 기계의 도입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금속공업이 발생하였으며, 관광업도 시작되었다. 그동안 통일정부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진보적인 7개주와 반대파의 5개주 사이에는 지방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종교 문제가 얽혀서, 1844년 카톨릭 7개주는 존더분트를 결성, 1847년 내전에 돌입하였으나, 여러 자유주가 다수를 차지한 의회가 파병하여, 카톨릭 세력을 격파하고, 존더분트를 해산시켰다.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 등으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그때까지의 수배국의 연맹 형태에서 연방제의 한 국가로 바뀌었고, 연방정부가 만들어졌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에는 중립을 지켰으나, 열강의 재편성과 실업계의 복잡화에 따라, 각 주의 서로 다른 법률과 군사제도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1874년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또 수시로 국민투표를 하는 제도도 만들어졌으나, 국민은 보수작이어서, 제안은 번번이 부결되는 일이 많았고, 정치는 안정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중립을 지킨 스위스는 전우의 그의 입장을 유지한 채로 국제연맹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국제연맹 본부도 중립을 지켰다. 또 지네바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연맹의 군사체제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에티오피아 전쟁 때 표명하였으며, 1938년 국제연맹에서 사실상 탈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에는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사 본부를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관의 중심이 스위스에 있으며, 전시회는 교전 각국의 이익대표국이 되었고, 전후에는 교전 각국의 국제회의의 무대가 되어 인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86년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모든 죄에서 부결되었다. 5. 정치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3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각 주는 헌법에 규정된 바 위에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 다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각 주 사이의 정치적 동맹은 금지되어 있다. 베른주 북부의 쥐라, 지방은 1978년 9월 24일에 국민투표에 따라 베른주에서 분리, 쥐라주가 되었다. 연방의회는 1995년 선거 결과로 급진 민주당 62석, 사민당 59석, 기동 민주당 50석, 인민당 34석, 기타 41석으로 이루어졌다. 입법권은 양원제의 연방의회에 있다. 국민의회는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주의회는 정원 46명이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장크트 갈렌주는 1년, 오브발덴주, 클라루스주, 그라우빈덴주는 3년, 그 밖의 주는 4년이다. 연방의회는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병의회,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 때의 국방군 사령장관을 선출한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있었는데, 1970년 6월 연방 하원에서 여성 참정권을 헌법 74조의 개정으로 가결하고, 1971년 2월 남자만의 국민투표에서도 이를 가결하였다. 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5만 표 이상의 반대로 법률을 철회, 수정할 수 있다. 행정권은 양원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평의회가 가진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모, 경제, 사법, 경찰, 군사, 재정, 관세, 우편, 철도 등 7부의 장이 되는데, 결정은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 의장은 임기 1년이며, 해마다 윤번제로 선출되는 연방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사법행정은 연방법원과 연방보험법원으로 갈라진다. 연방법원은 임기 6년의 판사 26에서 28명으로 구성되고, 루잔에 있으며, 연방보험법원은 건강보험, 사고보험, 군보험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고, 루체륜에 있다. 주에는 독자적인 주법, 정부, 의회가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란치게마인드라고 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행해지며,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4월 마지막 일요일, 때로는 5월의 첫 일요일에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지사, 주정부 강요 등을 거수로 선출한다. 주 밑에는 코믄이 있으며, 그 구조는 주마다 다르다. 또 국민은 코믄의 여러 결정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의 장치제도는 코믄 및 칸톤의 사치를 첫째로 하고, 그 위에 연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 군사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무장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군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교관을 제외하고는 상비군이나 직업군인은 없다. 남자는 모두 시민인 동시에 군인이며, 국민개병제도를 취하고 있다. 20에서 50세의 남자는 모두 병역 의무가 있으며, 17주간의 기본 훈련을 받은 후 현역, 예비역, 후비역은 각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다. 병시에는 해마다 약 30만 명이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생활을 종사한다. 그러나 군복, 무기, 탄약을 각자의 집에 상비하고, 언제든지 소집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110만 명의 민병을 소집할 수가 있다. 현재별로는 기갑 1개 사단과 보병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야전군 3개 군단, 산악 보병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산악군 1개 군단 등의 육군과 공군이 있다. 1960년 10월의 의회는 핵무장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1962년 4월의 국민투표에서는 이를 부결하였다. 그러나 1963년 5월의 국민투표에서는 핵무장 문제의 결정의 자유를 정부 측에 부여하였으며, 1963년 8월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에 조인하였다. 6. 평재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이 많고 농지가 적으며 이렇다 할 지하자원도 별로 없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3,800달러로 세계 최고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생산력은 근면한 국민성과 과학에 뒷받침된 높은 기술 수준, 알프스의 관광자원, 금융, 무역에서 볼 수 있는 약소국 생활의 지혜, 중립 정책에 따른 전시 낭비의 배제 등에 기인한다. 스위스의 무역은 수출의 신장 못지않게 수입도 증대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적자 경향에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농림산물, 석유, 기계 등으로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고도의 완성품을 수출하는 선진국형 무역으로 되어 있다. 무역 상대국은 수출입 모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세계 최저에 속하며 수입 제한도 없고 통화, 외환 등의 제한도 없다. 인구당 무역액이 많고 국내 생산품의 1-3이 수출되는데 그 대부분이 가공품이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관광, 수송, 해외투자이자 등의 수입으로 메울 수 있고 또 외자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폭적인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은 국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통화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또 이에 따라 스위스는 세계금융, 은행업에서 중심지가 되어 외국 자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서 신용을 얻고 있으며 이들 위자를 대부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본부가 바질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의 저축률도 높아 국민소득의 15%나 된다. 취업인구의 13%가 상업, 은행업,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스위스 경제의 특색의 하나이다. 1934년 은행비밀법 제정으로 눈벌은 콘도라는 비밀계좌 제도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부정자금의 온상으로 악용되자 1991년 익명예금계좌 제도의 폐지와 1994년보다 강력한 돈세탁 규제 법안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스위스인은 알프스 고지에서부터 쥐라산맥 가장자리의 급경사지에 이르는 산지 및 구릉지에 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기 때문이며 삼림, 목초지, 과수원, 경지가 전개되고 저지에는 우수수, 사탕모, 담배, 포도밭과 채소밭이 많다.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인구밀도도 100인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미텔란트의 농업은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성도 높다. 버터와 치즈 등의 낙농 제품은 알프스의 목축을 배경으로 매우 활발하며 특히 치즈는 고급품으로 외국의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석탄, 석유는 산출되지 않으며 광물도 암염 이외에는 장크트갈렌과 아르가오 지방에서 철망간이 약간 산출될 뿐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공업은 중량물 제품이 아니라 치즈, 연유 등의 농산품 이외에는 견제품, 봉제품, 시계, 기계, 기구, 화학제품, 초콜릿 등의 고가품에 한정된다. 시계공업은 쥐라산맥의 골짜기에 있는 소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생산규모는 작다. 빈터투어는 기계제조와 직물기계공업의 중심이며 장크트갈렌은 직물공업의 중심지이다. 북부의 국경에 있는 바질은 스위스 제1의 공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오버라인 지방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라인 하왕은 확장되었으며 석탄, 석유, 철강 등의 중량물은 대부분 라인강을 이용하여 1300톤의 선박으로 바질에 운반된다. 1. 교통 옛날에는 스위스의 알프스를 넘기가 매우 힘들었으나 침차, 속달편, 보행자 등이 알프스에 있는 여러 고개를 많이 이용했다. 그리하여 생베르나르 고개의 숙박소는 연간 7천에서 8천 명이 숙박하였다. 철도가 개통되자 고개의 교통은 한때 쇠퇴하였으나 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자 다시 생베르나르 고개, 생플롱 고개, 생고타르 고개, 푸르카 고개, 슈플루이겐 고개 등을 다시 이용하게 되었다. 알프스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곳에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생고타르 터널은 길이 15km, 생플롱 터널은 19.8km이며 고개를 동행할 수 없는 겨울철에는 소형차를 열차에 싣고 알프스를 넘는 사람도 많다. 1931년에 창립된 반관반민의 스위스항공은 세계 각지의 항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은 쥐리히, 제네바, 바젤 등에 있다. 1994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주변국들의 알프스를 관통하는 화물 수송을 10년 내 전면 금지하고 도로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알프스 보호법이 가결되었다. 2. 관광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치에 끌려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는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루체른호, 프리엔지호, 마조르호, 루가노호 등의 호수와 루체른, 인테라켄, 로잔, 로카르노, 루가노 등의 후반도시를 틀 수 있다. 또 하나의 관광중심은 산악으로 마타홀은 살록의 체르마트, 엥가디네 장크트모리츠, 타부스 등의 휴양지가 유명하다. 관광수입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메우고 경제를 윤택하게 해주므로 교통기관의 정비, 8,000개에 이르는 숙박시설, 400명을 넘는 가이드의 교육, 산막의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여름의 알피니스트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계스포츠를 위해서도 철도에서 분기하는 많은 등산철도와 리프트가 부설되어 있다. 7. 사회 스위스의 사회는 자유와 보수라는 두 요소가 특색이다. 계급적인 차별은 적으나 동업조합과 코민을 중심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찍부터 사회보장이 정비되어 있으며, 1911년에는 상해 질병에 대한 연방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계 보험이 실시되었다. 1947년 7월에는 노년 과부보험이 제정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1951년에는 실업보험법이 연방법으로 정해졌다. 민병으로서 군복무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는다. 연방헌법은 통일 스위스교회의 설립을 금지하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994년 프로테스탄트가 44.3%, 카톨릭이 47.9%, 기타가 7.8%였고, 분포지역은 언어의 경우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국경일로서는 8월 1일에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이날은 부근의 가장 높은 산에서 화톱불을 피우고, 남녀노소가 연방이나 주의마크가 든지 등을 들고 행렬을 지으며 기념강연, 예배, 합창 등을 한다. 3대 축제로는 제네바의 사보20에 대한 승리의 축제, 바젤의 카니발, 추리히의 봄을 알리는 길드제가 있다. 또 그 밖에 가을의 포도수확제, 산지의 목장에서 소가 하산해온 것을 축하는 축제, 사격동맹제 등이 있다. 1. 교육 루소와 페스탈로치를 낳은 스위스의 국민교육 수준은 매우 높지만, 교육제도는 나라의 정치기구가 분권연방적인 것처럼 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1848년 이전에 이미 초등교육제도가 정비되었고, 1874년에는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6, 3, 3이 기본적인 수업연한이지만, 주에 따라 다르며, 수업개시 시기와 취학연령에도 차이가 있다. 독일어계 지역의 학교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계 지역에서는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4개의 공용어를 위한 어학교육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대학으로는 7개의 주립대학 이외에 연방공과대학과 상과대학이 있으며, 학생의 약 1-3이 외국인인 것도 특색이다. 8. 문화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3대 문화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 스위스는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등과 같은 동란의 시기에 자유와 양식의 도피처로서 창조적인 인물들을 숨겨주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이란 문화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었다. 8. 에라스무스는 바젤에 거주하였고, 릴케는 스위스 남부에 살았으며, 나치스에 쫓긴 아인슈타인은 연방공과대학의 적을 두었고, 티만도 만년에는 스위스에서 지냈다. 9.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악리 뒤낭은 국제적십자의 창설자이며, 3대에 걸쳐 8명의 수학자를 낸 바젤의 베르누이가의 수학과, 에로일러의 광학, 기계학, 항해술은 오늘날 공업국의 기초가 되었다. 10. 인문, 사회과학 방면에서는 이파테리 국제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 문화사가이며, 미술사가인 제2, 푸르카하르트는 이탈리아 무늬의 보훈기의 문화 그리스 문화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하다. 11. 또 푸른 하일리히의 저자 지켈러, 올림포스의 봄 등의 서사실을 쓴 케이, 슈피텔러, 하이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여류작가 제2, 슈피리 등이 유명하다. 11. 출판업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바젤의 슈바프는 1464년에 창설되었다. 11. 스위스의 출판은 특히 학술, 미술, 과학 서적에서 뛰어나다. 11. 신문은 118종이 발행되고 있는데, 250만 부로 적은 편이며, 주내에만 배부될 정도의 지방지들이다. 11. 중립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나라이니만큼, 기사의 공평성과 논설의 정당성에는 정평이 있으며, 특히 추리히의 노예, 추리히 차이퉁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11. 방송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세계 국립방송국이 있고, 레토로망서 방송도 독일어 방송국에서 하고 있다. 11. 다만 상업방송은 없다. 11. 한국과 스위스는 1962년 3월에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1971년에 ERPI 투자 촉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1. 이어 1975년 항공협정, 1977년 공업소유권협정, 1979년 사직면제협정, 1981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11. 1990년 전기항공문항에 관한 협정부속서 개정, 1999년 한수무역경제협력협정 가선명하였다. 11. 1979년에 열린 스위스기술세미나 스위텍79는 한국, 스위스 양국의 교역증진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11. 1980년에 스위스기술박람회 스위스코어80, 또한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큰 계기가 되었다. 11. 민간경제교류는 1977년 3월 한국, 스위스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창립 총회를 시발로 1978년 4월에 제1차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11. 1980년 5월 29일에는 제2차 한국, 스위스 경제협력위원회의 합동회의가 열려 11. 재정 및 기술협력 문제, 기술이전센터의 설치 문제,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제3국 공동 진출 문제 등을 협의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1.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11. 1999년 한덕수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11. 파스칼 코슈핀 경제부 장관이 스위스 민간경제사절단과 방한하였다. 11. 1998년 현재 대한수입 48억 3,242만 달러, 수출 15억 2,307만 달러이다. 11. 주요 수출품은 귀금속, 디지털 직접회로, 의약품 등이며, 수입품은 귀금속, 승용차 등이다. 11. 1999년 1월 현재 교민수는 1,120명이고, 체류자는 620명이다. 23.illo boarding Aunty Zeb 구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14.私たちの手本は聴こ describes 15.00ページシャーで新宿に感謝 14.00ページシャーの一番ごきkin 15.077週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